자 반갑습니다 주님들 조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게요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반도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변동성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수익 이익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지 영상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에서는요 제가 내부 자료 지금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자 하반기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트럼프 대장주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 한에서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시면요 벌써 트럼프 눈치를 보는 거냐 TSMC가요 중국의 이 AI 칩의 공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자 이거를 저도 동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 벌써 트럼프 눈치를 보는 건가 자 TSMC가 결국은 이 중국의 공급을 중단하면요 TSMC한테도 타격이 갑니다 실적이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TSMC가 이 7나노 이하는 주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라면은 자 이 차세대 7나노 가장 작고요 더 효율적인 반도체는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그 이상은요 어차피 중국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파운드리 해가지고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최첨단 이 차세대 반도체는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은 트럼프 타겟을 피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명령을 한 상태고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 칩스법이거든요 이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한테는 보조금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칩스법이죠 자 공장을 짓거나 이 납품을 할 때 필요한 게 결국은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요 보조금이 빼면은 미국 정부의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저희가 어떤 걸 내죠? 세금을 내죠? 그럼 세금 폭탄이 나오게 되면은 이 이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TSMC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의 실적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미 TSMC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는 SK하이닉스 그리고 TC본더를 만드는 한미반도체 얘네들도 동일하게 앞으로 중국향으로 나가는 수출은 실적이 내려갈 거고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 안에서 반도체 보조금은 여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TSMC가 이러한 선택을 이미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이 한미반도체는 그대로 밸류체인 따라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거냐 투트랙을 갈 거냐 아니면은 결국은 TSMC와 함께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미국 시장만을 선택을 할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자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은 결국은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전부 다 미국에 있잖아요 자 어쩔 수 없이 힘에 굴복해야죠 삼성전자도 결국은 중국을 버리고 미국 시장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악화가 되겠죠 중국으로 더 이상 물건을 못 팔다 보니까 자 그러나 미국 시장에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타겟팅이 돼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전부 다 뺏길 겁니다 누구한테? 결국은 미국을 선택한 삼성전자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적인 실적은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삼성전자도 십습법 때문에 지금 합의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미국에서 주고 있는 보조금이 끊기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인텔 쪽 계약도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의 계약을 파기를 시키겠죠 자 그러나 삼성전자는요 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삼성전자 야심작으로 반도체 20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미국이면은 5조 아낀다라는 제목을 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결국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물건을 팔아야지만 돈을 더 버는 겁니다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자 GDP 성장률이요 중국과 미국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만 GDP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소비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물건을 팔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차트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랑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냐면요 이 코로나 시절 저점 부분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더 하락이 갈 거냐 아니면은 반등이 나와 줄 거냐 요 기류에 좀 온 것 같아요 자 근데 매크로 시장으로는 일단은 리스크는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금투새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결국은 폐지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리고 국외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결국은 얘도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 시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일단은 더 빠질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선택을 하면서 보조금을 그대로 이어받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사라지다 보면은 시장 점유율을 우리 국내 기업들이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반등이 나와 주겠죠 주가 또한 자 후에는 결국은 반등이 나와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딱 차트의 가격선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마지막 가격선이 9만 7천 원이거든요 그죠? 자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5만 천 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게요 지금 5만 7천 원 부근부터 5만 천 원까지 이 분할로 나눠서 한 3번 정도 걸쳐가지고 세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 수급 현황이 얼마나 누가 사고요 얼마나 누가 팔지 이걸 안다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자 다만 기존의 수급 현황을 보고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량을 누가 던져줬냐면은 외국인들이에요 자 외국인들은 아직은 저점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요 기간 쪽에서는 매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연기금 사모펀드 얘네들은요 이 10월 31일 전에 매집을 한 상태죠 자 그런데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도체 주가가 못 올라갔던 게요 공매도가 엄청났었거든요 자 근데 공매도를 주관을 했던 게 이 기간 쪽 애들입니다 기간 애들이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가 엄청 내려갔죠 자 공매도가 뭡니까 주식을 일단 빌려서 매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후에 주식을 다시 사가지고 빌렸던 주식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 공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엄청 봤어요 그리고 이 쇼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은 지금 반도체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순차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발바닥에 잡을 수는 없으니까 발목 정도가 5만 5천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예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이 공약들이거든요 이 트럼프가 공약을 했었던 거를 보면은 자 일단은 외국산 수입품에 정확하게 관세 엄청나게 때릴 거다 특히 중국산에는 60% 이상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트럼프가 이미 당선이 됐기 때문에 중국산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웬만하면 관세벽에 막혀서 미국으로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에서 분명하게 크게 주가와 실적이 변동성이 있는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업들을 일단은 공약을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분할로 반도체는 다시 한번 공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제가 미국 대선 이전에 시나리오별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거다 그러나 중장기에는 다 변화가 생길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중국 기업이 깨지면서 한국에 있는 점유율은 올라갈 거다 라고 미국 대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반도체 단기적으로 충격이 갈 겁니다 이미 TSMC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도 중국과는 이제는 이별을 할 시간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 악화가 될 거고 4분기 하반기는 주가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다르게 보면요 매수의 기의 타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반도체 내부 자료는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 내부 자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자료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구독자 분들 한에서 제가 드린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 자료와 함께 이전에 드렸던 종류 바로 사일전기였죠 자료를 제가 IPO 당시에 나왔던 리포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배전미 특수변압기 업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크로 시장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자 투자 포인트가 제가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단단했기 때문에 이 매출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졌거든요 그것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죠 가장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를 IPO 당시에 최대주주 지분이 59%이기 때문에 아직 엑시트하지 않았던 종목이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최대주주가 상장을 하면서도 엑시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행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일정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 차트 보이십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요 이쯤 말씀드렸죠 자 상장을 하고 오버행 물량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자 여기 땅바닥을 꽂혔을 때 웬만한 매도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55%가 상승이 나와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시장과 맞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수혜 섹터로 꼽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조선 쪽이나 철강 쪽이나 이런 방위산업들 얘네 기업들이 주가에 변동성을 줬는데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서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는 볼만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저도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죠 자 보시면은 10월 22일 날에 제가 코콤이라는 종목을 그랬더니 16%가 바로 상승이 나와줬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재부각됐다라고 하면서 관련 기업들과 섹터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드렸었죠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떻게 됐습니까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잠깐 볼게요 자 20% 급상승이 나와줬었죠 21% 정도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 제가 또 하나 뽑아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장주로 꼽히는 이 종목인데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까지 내부 자료와 함께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주가와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11월 12월 이 사이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잃어가는 과정이 보통 이 구조입니다 정보가 없이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면요 자금을 더 끌고 와요 원금만 찾자는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더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돈을 잃어가죠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주 위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구독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복리, 복리가 뭡니까?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겁니다 내가 수익을 봤으면요 그 수익금을 빼지 말고 그대로 눈덩이처럼 대굴대굴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개월 차에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200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차에는 400만원이 800을 만들 겁니다 바로 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가려고 하면은 8배를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텀을 조금 두고 100으로 딱 2배 그리고 200을 만들면은 또 2배 그리고 400을 만들면 2배 그리고 점점점점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한 번 1억을 목돈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취지고 운영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작전주를 이용해서 역이용하는 겁니다 작전주를 역이용해서 종가 베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종가 베팅하는 방식은 내일 아침 당기 스윙하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좀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 상기적으로 나는 조금 매일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종가 베팅을 이용하면 됩니다 내가 딱 내일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세력들이 딱 들어온 종목들이 이 두 종목이거든요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그 다음 위즈웍 스튜디오 얘네 세력들 종목이에요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상승 시키고요 그 다음부터 은봉으로 뺄 겁니다 물량을 개인들한테 던질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오픈해 드렸죠 자 11월 6일날에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력들이 입성한 종목이다 하나씩 볼까요?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갭으로 떠서 은봉으로 빼버렸죠 자 그리고 위즈웍도 볼까요? 위즈웍 자 위즈웍도 똑같습니다 갭으로 띄워서 은봉으로 빼버렸죠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갭을 띄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요 갭 상승을 어차피 한 번은 띄우기 때문에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팔면 되는 겁니다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하면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작전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가 베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매집주입니다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보통 이렇게 세 번 아니면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자 매집주 형태로 저점 눌림목 구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크게 먹고 싶으신 분들 자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점 부근마다 눌림목 부근마다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크게 조금 먹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주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YY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실적이 나왔고 주가는 아직 그대로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 노바렉스 분기 실적표를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1분기 실적까지는 주가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2분기 딱 올라가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런 도표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 자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노바렉스죠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1분기까지는 변동성이 없다가 실적이 딱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주가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23%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10월 22일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어떻게 됐냐 12%가 바로 올라가졌죠 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DGP와 태성을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태성 같은 경우는 6% 상승이 나와줬고요 DGP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를 갖죠 이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와줬는데 이렇게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장중에 올라가는 거 몇 프로까지 올라갈 거까지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종목이 있죠 10월 7일날부터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습니까? 리가켄바이오 ADC 항암치료제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리가켄바이오 자료 제공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10월 8일날도 이렇게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렸고 모곤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됐었어요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얀센에서 2,600억 정도 더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6일날도 제가 리가켄바이오 계속적으로 모곤 스탠리 지수 구축이 들어간 상태다 추가적인 상승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2일날까지도 제가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0월 7일날부터 말씀드렸죠 26%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끌고 가고 있어요 리가켄바이오 지금 잡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좋은 종목보다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적정 주가에서 사야지만 좋은 종목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서 잡으면 결국은 돈을 못 법니다 필리콘트 하반기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할 때 좋은 분위기라고 말씀드렸고 요러한 자료들 공을 해드렸죠 한국 전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액보다 실리콘트의 분기 매출이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 이제 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리콘트도 5%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바로 나와줬죠 그런데 실리콘트는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좋은 종목이에요 물론 이거 잡지 마세요 제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실시간 정보 받으면서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7979-4743번으로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받냐? 계속 여쭤보시는데 제 영상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십니까? 조코의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자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바로 핸드폰에서 안 뜨시면은 여기 더보기 있잖아요 저 더보기 누르셔서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길 누르시면은 아마 회원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다운로드 있죠? 옆에 위에 요거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고 텔레그램방 어플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회원가입은 얼마 안 걸려요? 10초면 될 겁니다 그 텔레그램 이렇게 어플 다운받으시고 회원가입하셔서 자 내부자료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입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꼭 문자 보내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내가 종목을 좋은 종목을 봐도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못잡고 있다 현금이 부족해서 못잡고 있다 하시는 주진님들은 저한테 보유종목이랑 평당가를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적정 주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들고 있어봐야 더 떨어질 종목이 있고요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갈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들을 구별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요렇게 현금 확보해서 우리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금융투자 전문 인력 제가 요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은 너무 사짜들이 판을 쳐요 원래 펀드매니저였습니다 전이죠 지금은 기관 쪽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가 많죠 이런 정보들을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개인 유튜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건강한 우리 주식시장이 됐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